네. 그 히트곡 메들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왜 추임새라고 그러나요? 팬 여러분들이 뭐.. 이 파트 진짜 이렇게 해. 나 나 나 나 나 그래! 킹덤! 이래요. 전 진짜 팬이라니까요. 에이킹은 팬이에요. 이거 가요편에서 할 때 저는 집에서 그걸 해요. 같이! 이거 한 번 노래해 봐야 돼. 내 손을 잡아요, 이제! 킹덤! 지금 가까워, 기도해! 어떻게 해, 기분이 좋을게! 내가 기분이 좋을게! 아, 죽여봐! 불러봐요! 맞잖아요. 맞잖아. 너 좋은 편이라니까. 사실 정은진 씨는 많은 남자분들의 마음을.